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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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역 이 여유탄이 꽃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부터 올라 매점까지. 신도림특로 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측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station number is 14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port to the line number too. Please, watch your step. 내리실 때 안 옮긴다고 와 놀아요. 지 안 온대, 내 볼륨이. 근데 너무 잘놀사람이 가진다. 나온 것 좀 많아요. 내리실 때 와 놀아요. 내리실 때 안 옮긴다고. 농담쪽에 진담이 나고 왜 진담이 있나요? 어, 그래. 내가 놀아주기도 하고 농담자, 진담자 내가. 걱정 말라고 내리실 때 안 옮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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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구이 탔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카카오톡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등포 영등포